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었을 때 초기 진행이 됐었던 한일회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일 외교를 둘러싼 한 미 간의 갈등 한일 간의 어떤 문제들 독도 문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정말로 이게 어떤 화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면 뒤에서는 일본과 외교전을 펼치면서 국익을 달성하려고 했었던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드디어 내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일본은 폐망을 했잖아요 폐망을 했지만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일본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국내가 아닌 해외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재산을 쭉 조사해봤는데 북한 지역에는 약 30억 달러 남한 지역에는 한 23억 달러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당시 한반도 전체 재산의 무려 85%예요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일본과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 처음에 한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 초기 상황에서 미군정의 결정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1945년 8월 9일 날 일본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그러니까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일본 6해군의 군 재산이 미국의 소유로 귀속이 된다라고 더 보다 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요 45년 12월 6일 날 미군정법령 제33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본인 사유 재산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양도 절차마저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정말 기사회생의 길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이거 다 갖고 있어도 가난한데 이것마저 뺏겨버리면 정말 완벽한 최빈국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일본인들이 놓고 간 자산을 우리가 우리 걸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조금 안 좋은 결정이 하나 내려지게 됩니다 연합국 배상위원회의 폴리 대사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국가로 고려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남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미국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충돌하면서 전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의 수많은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동의와 절차 관계를 거쳐서 일본이 정상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전체 처리 과정을 위한 어떤 회의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한반도 내에 남겨져 있는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일본으로 안 넘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니네가 뭐 특히나 일본과 싸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관심 꺼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아 이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회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외교전을 펼치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구미위원부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국민당과 더불어서 대일 선전포고도 했었고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가장 오래된 대일항정국가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함께 들어가서 여러 요구사항들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때 대일배상청구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이순택을 중심으로 해서 배상청구 자료 수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물목록이에요 금, 은, 서적, 미술품, 골동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었던 선박, 지도원판 같은 것들 왜냐하면 이것도 대한민국의 정보가 되는 겁니까 이런 현물목록을 작성했군요 두 번째로 9월 달에 2권이 완성되게 되는데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일 간의 확정 채권 그리고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 중에 한국인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일제의 강제 공출 등 수탈로 인한 손해 등을 경제적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일배상 요구 조서를 통해서 나왔었던 금액이 약 그 당시 돈으로 310억 원 당시 달러로 약 20억 달러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승정국이다라는 걸 사실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외교전을 펼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임시정부, 독립운동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같이 당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한테 어필하려면 보다 더 확실한 어떤 국제조약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밀어붙였던 게 뭐냐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선언 충칭 임시정부가 장제스 총통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동기부 보장하는 조약이 카이로에 대해서 딱 맺어졌거든요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내용이 나중에 포지담 선언에 계승이 되거든요 이건 분명한 국제법적 사실이에요 임시정부, 독립운동사, 대일항전, 카이로회담, 포지담회담 즉 우리의 투쟁은 대일항전이고 우리의 투쟁을 너희들이 회의를 했었던 국제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냐 평화주의적인 자세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우리가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1948년 9월 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표된 신정부 시정연사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딱 때문에 이제 뭐 100일 취임연설 뭐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의 완전한 포기와 금후에 민주주의 국가 재건을 엄중히 감시하고 장래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 강화회의에 참가할 것을 연합국에 요청한다 세 가지 아젠다를 설정하게 된 거죠 제국주의, 침략주의적 일본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 국가로서 재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국제평화에 임할 것이다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필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선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냥 산발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주던 임시 정부가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전 국가다라는 걸 무초대사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 당시에 한국 정부의 지위와 위신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도 옳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강화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참 힘없는 나라의 속상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일본이 이제 싫어했었어요 여기 한국이 껴버리면 일본의 어떤 온갖 만행에 대해서 속속들이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회에 끼는 게 당연히 싫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제1교포들 있죠? 자이니치들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우린 좀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점을 좀 봐요 그래서 일본은 격렬하게 반대로 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게 됐냐면 영국이 또 적극적으로 반대로 해요 카이로 회담 당시에도 사실은 이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의 처치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잖아요 똑같이 이번에도 영국이 뭐라고 반대를 하냐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조약의 많은 규정은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판을 새로 짜는 것과 여전히 신인지 제국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영국의 입장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영국이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결정적으로 치회 악의 상황은 미국도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당시에 일본이란 나라를 개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한국이 배상을 요구하면 겉으로 보면 일본이 배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돈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한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1951년 초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첫째 일본의 반대 영국의 반대 세 번째 미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1년 9월 달에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일본이 정상국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이해관계를 계속 관철시키면서 우리 권리를 좀 확보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정에 의해서 확립되었었던 한반도 내에 있는 자산의 문제 독도로 상징되는 한반도 수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때마침 미국 입장에선 냉전이 격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북, 소, 중 이 동맹체제는 아주 체계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근데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나빠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둘이 좀 터놓고 좀 풀어라 라고 해서 이 길을 좀 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0일 날 도쿄에서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예비회담의 수석대표는 양희찬이었는데 서로 간에 모두 발언 이런 발언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의 원한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의 새로운 출발을 계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날 당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배상 같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제 우리는 화해하자 과거 식민지를 겪었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평화주의적 태도가 강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본 측 대표의 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화해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니까 그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크게 참고 좀 내려놓고 의논관계 정리하고 새롭게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좀 좋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메가드 라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일본을 옥죄기 위해서 야 넌 해상활동 금지야 열도에 있는 아주 최소한의 수역을 제외하고 간신도 갖지 마 이러면서 라인을 하나 설정해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입장과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메가드 라인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 한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우리의 영유권 문제 울릉도 독도 그리고 한반도 일대의 여러 부속도수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오랜 기간 동안 이건 우리 땅이고 저쪽은 일본 땅이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 보면 이거 동해이니 독도니 뭐니 다 빼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1952년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일명 레이라인 이승만 평화선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우 강경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한 해양주권선이다 그리고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일본과의 어업 분쟁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인이 많잖아요 그 수역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수역은 우리나라 어부들이 그 수산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광물자원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나 동해 권역도 오랫동안 우리가 활용하던 권역이니까 우리 거다 당연한 걸 선언한 거죠 당연한 걸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태도가 심상치 않고 그리고 미국이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강하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선언만 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관행대로 일본 어선들이 많이 와요 일본 어선을 막 잡아버리는 거죠 여기 와서 뭐 할 생각하지 마 요즘에 우리 중국 어선 오므들이 우리가 강하게 밀어내고 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1952년 9월 27일 날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전쟁을 위해서 해상 봉쇄선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승만의 평화선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지금 우리 전쟁을 중이니까 일본 어선들 들어오지만 해놓으니까 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상황에 좀 도움을 받은 거죠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난리를 한 거죠 지금 니네가 지금 우리 뭐 화해하자고 그래놓고 정상적으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통수냐 제 입장 아닙니다 명대... 오해하지 마세요 명백히 일본 영토인 독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되는 거죠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회담에 들어가게 돼요 회담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 조약이 무효다라는 문제를 갖고 또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강제병합조약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904년 한일의정서에서 독도와 공식적으로 뺏기거든요 그리고 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뺏기게 되고 10년에 나라 전체가 식민화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36년간 쭉 식민지였다가 지금 한일의담을 하는 거니까 원천 무효다라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과거에 맺었던 조약은 애초에 희조가리고 잘못된 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부터 무효다 그래버리면 적어도 1904년부터 1950년까지는 이 조약은 유효하게 살아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었다라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되는 것도 되는 거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측은 초기 1차 회담 때 과거 조약은 무효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일본 쪽은 새로운 조약을 맺으면서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도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논쟁이 되는 거고 크게 이야기하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합법성의 부여 유문을 두고 붙은 거예요 또 회담부터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회담이 멈췄던 이유는 그 유명한 구보타 망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본의 주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야, 너네 우리 때문에 잘 된 거야 우리가 식민지대하면서 너네 철도도 놔줬고 경제 성장하고 근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우리 측에서 열받는 거죠 강력하게 그 발언 취소해라 막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회담이 결렬이 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일본과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만들어가고 싶은 한국 간의 외교의 태도가 달랐던 거고 우리의 주권 영역에 대한 확신, 한일 간의 인정, 그 안에서 실요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아주 모욕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따져보게 되면 회담이 결렬됐고 실패했기 때문에 뭐 그냥 실패했고 잊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좀 성과가 있죠 일단은 평화선의 선포를 통해서 독도를 비롯해서 인접 지역에 대한 확고한 어떤 우리의 영유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고 인정받았죠 그 외에도 배상 청구권 문제라든지 과거 조약 우유 문제라든지 전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지적 문제라든지 정당한 보상 요구 같은 것들에 대한 선례들을 다 만들어놨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한 나라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했던 그 시발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지금까지 일본과의 어떤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계사적으로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때의 성공과 실패한 게 무엇이며 이 성공과 실패한 게 속에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뤘을까 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더 의미 있는 평화적 번영을 꿈꾸면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해답들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선의 변동과 끊임없는 전투 위주의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부는 후방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가 여전히 전쟁 중에도 외교, 이해관계,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 사부작업을 통해서 역사를 보다 더 심도 있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서 감정적으로 싸움하기보단 숙고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